한번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돈벙트 얘기하다가 끝날 것 같으네요. 초유의 사태가 터져서 예전에 고무신 나눠주던 생각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 그래요. 민주정당이고 사실은 직번까지 얼마 전까지 했었던 정당에서 이 정도 수준의 행동들을 해야지만 당대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고소고발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된다는 문제의 지적이 자체적으로는 하나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 자체만 보더라도 이미 당내에서 이런 것은 당연하다. 이걸 문제 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야기 나온 것 중에 가장 큰 도와서는 홍영표 후보도 돈 뿌리고 있는데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 않았습니까. 다 했다는 얘기처럼 들려서 당연히 당내 선거하면 돈 뿌린다. 이런 형태의 문화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참담하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서 해설을 법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검찰이 9명을 피의자로 적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피의자. 이정권, 윤관석, 이성만 등등. 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를 했죠. 네. 압수수색 영장에. 네. 어떤 혐의가 지금. 일단 법상으로 지금 세 가지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자금법.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돈봉투 뿌리는 얘기하면서 갑자기 확 열이 올라가지고 지금 더워졌어요. 조금 이런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죠. 네.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가 됩니다.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어떠한 금품 수수나 금품 같은 기부 또는 기부를 받는 행위 기부를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정치자금법에서 형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방식만을 취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형태를 벗어나면 어떠한 형태든 돈을 주고받거나 하는 행동 자체를 전부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 5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자체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금품 수수가 이루어지면서 발생될 수 있는 청탁관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끊는다. 또는 금품을 통해서 매관 매직을 한다든지 매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자체에서 금지를 하고 있는 규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규정으로 적용되는 것이 정당법인데요. 정당법에서는 또 정당 대표를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당 대표의 선출과 관련해서 후보 또는 후보와 관련된 참여인, 관계인들에 대해서 금품을 제공하겠다, 상응을 제공하겠다, 약속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교부한 경우 해당되는 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 사안 관련해서 좀 더 연결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법 위반 혐의로서 현재 문제가 된 것이고 이것은 당내 민주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금품과 관련되는 전체적인 부패범죄, 당내 부패. 당내 이 부패가 단순히 생각해보면 돈 300만 원, 100만 원 준다고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한 개를 돈을 받게 되는 순간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하나씩 노출시킬 수 없고 공개할 수 없는 비밀 하나씩을 서로 교환해서 갖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지렛대가 돼서 향후에 어떤 법안을 협조 좀 해줘. 협조 안 했을 때도 너 죽고 나 죽고 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고 결국 이렇게 된다고 본다면 이정근 씨와 같이 정치 낭인이라는 표현을 기자들이 쓰시던데 기자분들이 쓰시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제는 선출되지 못한 분들도 이와 같은 비밀을 나눠 갖게 됨으로써 사실은 어떤 사람이든 설명하고 또 그것을 좋게 말했을 때는 설득이 되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말을 안 듣는 상태가 된다 하면 오빠 이거 예전에 이렇게 했던 거 기억은 아직도 못하나? 이거 문제 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만 건에 달하는 이런 녹취 파일을 자동 녹음되는 형태로 보유하게 됐었던 것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이게 협박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돈봉투 하나만 하더라도 3개의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의 법률을 다 위반한 것으로 법정에서 인정이 되면 그러면 감옥 3번 가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경합되는 범죄라고 또는 상상적 경합이라서 경합상태에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중에 가장 중한 형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하나의... 그게 제일 셉니까? 그렇습니다. 그 죄명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구조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로따로 3번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하는 나라가 미국이 주로 계산하죠. 100년이 넘고 200년 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조건 더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 우리나라 형법상의 규정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경합범 가중이라는 방식을 취해서 가장 중한 죄에 대해서 가중하는 규정 형태로 2분의 1 가중 이런 식으로 가중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럼 가장 중한 게 정당법이라고 그랬나요? 네. 정치자금법입니다. 정치자금법. 그게 5년 이하입니까? 5년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걸로는 아무리 때려봤자 5년 이하밖에는... 경합과중 되는 형태가 되고 실체 경합이 붙게 되면 7년 6개월 상한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구들끼리 사석에서 한다 하는 말들 중에는 고작 300만 원 갖고 이래 이러는데 그 3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내문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됐을 때 그 액수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정치자금법 위반의 금액이 작다 적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정치 행위 자체가 매수될 수 있다라는 선거와 관련돼서 권한 자체가 매수될 수 있다. 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만 갖고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안 관련돼서는 사실은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됐을 때 법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뇌물죄와 관련될 정도로 부패범죄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고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본인들이 평가할 때 300만 원은 별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5천 원 받아서 파면되는 경찰관이 있고 또 박카스 한 병 받아 먹었다가 문제 돼서 징계받는 또는 공무원이 있는 것을 보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와 관련된 문제를 갈 때 몇백만 원 정도를 우습게 한다. 그러면 선출직 공무원을 해서도 안 되고 정당 관계인으로서 머물러는 안 되는 이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자들이 하도 억억억 하잖아요. 50억이니 428억이니 이러니까 고작 300만 원 이렇게 사석에서 지그들끼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요. 그중에 한 분은 극단선택 며칠 전에 어머니한테 2만 원만 보내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한테는 2만 원이 그런 큰 돈이거든요. 300만 원은 이거는 돈만 놓고 보더라도 이건 엄청난 돈이죠. 두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째로는 국회의원 정도 되시는 분들도 300만 원짜리 돈 봉투를 그렇게 쉽게 받는구나. 이 생각이 하나 들어서 생각보다 싸게 팔린다. 이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로 든 생각은 이렇게까지 당내에서 서로 간에 노골적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이야기하면서 돈 봉투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정도의 문화인가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사실 무섭더라고요. 여기 댓글에는 정성호 이재명계 좌장이라고 하는 이게 사선의원인가 할 텐데 이자가 300만 원이면 어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모양이죠. 의원들 기용값 식대 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했다. 안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별 돈도 아닌데 그걸 왜 받고 그걸 받습니까? 그냥 그 돈 자체는 받아도 아무 문제없다 이런 생각이 그냥 만연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덕 불감증이 이게 정말 심각하네요. 그래요. 그런데 이런 혐의의 경우에 돈을 준 자들이 지금 9명이 지금 압수수색 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받은 자도 똑같이 처벌됩니까? 아니면 준 자가 더 나쁜 겁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준 자 받은 자 똑같이 다 처벌을 하고요. 형량도 똑같습니까? 네. 형량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먼저 달라고 해서 받은 자. 죄질이 좀 안 좋다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요. 그렇지만 그 금액 관련해서. 형 우리도 좀 줘. 이래서 받아갔던 자도 있다고. 옆에서 주는데 왜 난 안 주냐 이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용 보면 그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금품 수수 자체가 정치와 관련돼서 금품 자체의 수수가 이루어진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구해서 받았던 그것을 실제로 받았던 요구만 했던 그런 문제 자체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경중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죄가 되고 안 되고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련된 책임을 엄중하게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강래구라는 자가 주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전권인을 통해서 윤관석이한테 줘서 돈 봉투 300만 원짜리로 나눠줘서 쫙 뿌려졌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 강래구라는 자는 또 대전 지역에 있는 무슨 지인들한테서 돈을 만들었다는 거군요. 지역구가 그쪽에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지인들은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법적으로. 실제로 그 돈을 어떻게 조달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는 모르겠지만 정치자금 관련돼서 금품 수수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돈이 송영길이 강래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송영길이한테 가서 전당대회에 선거자금으로 불법 선거자금으로 쓰일 거다는 걸 알면서 돈을 만들어 줬다면 그렇습니다. 그건 공범이네. 다 공범이죠.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아무 정치인한테 300만 원씩 돈을 막 준다. 정치자금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해당되는 행위에서 돈을 주면서 그런 돈이 그렇게 사용된다는 걸 알고서 줬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모로서 문제가 되거나 최소한 방조범의 문제가 되겠죠. 해당 사안 관련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인이어야지만 된다.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제안은 전혀 없습니다. 강래 군환자가 어떻게 해서 돈을 누구한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대개 정치판 상식으로 볼 때는 폼 잔뜩 잡으면서 돈 걷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송영길이 대표로 만들어야 돼. 대표만 만들어놓으면 우리 다 해결돼. 그러니까 돈 좀 갖고 와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설 가능성이 많거든요. 제일 높은 방식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방식인데 이정근 씨가 했던 방식이라고 해서 스폰서한테 빨대 꼬셨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내고 이권 관련돼서 청탁해 주는 거 하는 방식이 있었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 하는 방식처럼 선출된 이후에 또는 내가 나중에 선거에서 이기게 되거나 중요한 자리 받게 됐을 때 그때 어떠한 이권에 대한 약속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있지 않고서야 거기 대전 지역에서 여러 번 낙선해서 다음번에 선거에서 당선될지 안 될지 사실은 좀 기약하기 어려운 분에게 갑자기 돈을 그렇게 아무리 적은 돈이라 한더라도 몇 천만 원이나 되는 최소 지금 밝혀진 돈이 9400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되는 돈을 모아줬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단 한 푼도 사실은 쓸데없는 돈이라면 쓰지 않는 분들이 또 사실은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이권 관련된 문제지 그분을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주는 돈이라면 떳떳하게 후원 사업을 통해 좋겠죠.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들어온 돈들이기 때문에 이권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약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해당 그 사안 관련돼서 어떤 청탁을 어떻게 주기로 했다는 내용들이 있었을 것인지 아니면 또 여당과 야당 자체가 교차하거나 또는 정부 여당과 관련된 문제 야당과 관련된 문제 보면 야당은 반대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서 돈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고 여당은 이걸 추진해 줄 수 있다 입장에서 돈을 받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인허가권이 있는 분은 인허가 해줄 테니까 돈 달라. 인허가권을 반대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야당은 인허가권 반대 안 할 테니까 돈 달라. 이런 구조로 돈을 받는 거니까요. 청탁 관계된 구조도 아마 수사 과정에서는 반드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이 내용 보다 보니까 지금 강래구 씨가 감사 대상 받고 이러셨던데 수장공사 감사시더라고요. 그런데 감사 상인 감사 감사 잘했다고 상 받고 이러셨더라고요. 상 준 기관도 좀 수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상인 감사들이 있거든요. 상인 감사들이 모여 있는 협의회가 있어요. 그 협의회 회장을 이자가 했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참... 완전히 도둑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겼어요. 국회의원들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지금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아직 이름은 안 나왔죠? 이름은 녹취록 상으로는 명백한 것 같은데 아직 기사화되지는 않았고 혐의 자체에 대해서 수수 여부에 대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적시가 되면 그때서는 명단이 공개되는 방식이 되거나 아니면 특정 언론에서 먼저 단독으로 먼저 공개를 하는 방식으로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이게 너무 많아서... 말씀 안 그래도 주셨는데 체포동의원 전시에 다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했는데 국회 파행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하면서 아까 전세사기 말씀하신 것도 잠깐 들었는데 전세사기 건에 대해서 국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돼서 이거 긴급 재정경제명령 발동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중에 하나는 송영길이가 알았냐 몰랐냐입니다. 지금 항상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은데요. 보좌관 다 전달받았고 텔레그램까지도 다 이용해서 했고 금액 관련해서 움직이고 필요해서 움직인 사람들은 다 그분 위해서 움직였고 해당해서 선대위원장도 했고 당시에 당대표 선거위에서 다 손발을 걷어붙이고 뛰고 있어서 누구 라인에 있다, 누구 라인에 있다 다 알고서 움직였더니 그런 내용들이 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본인은 몰랐다. 이 유체이탈의 화법은 지금 민주당의 전통으로 확립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모를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대표로서 이 돈봉투가 살포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홍영표 의원한테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걸 보고받을 정도 순이 되면 송영길 의원 측에도 이렇게 돈봉투가 살포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당내 파닥에 소문이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걸 몰랐다. 그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사실은 검찰에서 한번 고민을 할 텐데 아마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해당되는 라인에 대한 수사와 또 일부 관계되는 분들에 대한 영정 청구 또 재판에서 심각하게 공소 제기되는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현재 주로 친명계라고 또 분석을 언론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네. 돈 받은 의원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때 반으로 남아있는 다른 바 지금 당시 보면 홍영표 의원하고 의원식 의원이 비명계 반명계 대항마로 같이 뛰셨는데 박빙의 차이로 지셨고 그렇게 되어 있는 라인에서 또 받았던 금액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갖고 있는 정보를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국회의원이나 또 지역 당협위원장들이나 또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사실은 돈을 살포하거나 하는 문제가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서 내부 단속용으로 돈을 계속 쓴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300이라는 돈을 받았을 때 또는 1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을 때 그 돈 자체가 단순히 그분한테 돈을 쓰라고 준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이것을 가지고 또 움직여서 다른 쪽을 설득해라 또는 포섭을 해라는 용도로 한 것인지 그 자체도 사실은 저는 후자가 더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돈 관계가 서로 아주 복잡한 관계망으로 적혀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성형결의가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전혀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이성우 변호사의 법률가로서의 판단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도 저도 헷갈린다고 생각되는 게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었고 당연히 그렇게 인하가권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이 그 정도 규모가 되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다. 하도 몰랐다 몰랐다 하니까 저도 헷갈리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 당연하다 생각이 들 수 있는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그럼 뭐 증거 봐야 아나?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 거고 또 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이 건에 대해서도 그 정도까지 내부에 논의가 되고 반대파에서도 그렇게 박빙으로 졌어도 문제 제기도 못할 수준이면 그냥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인데 그걸 확실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좀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만약에 이것은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다 판단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헷갈리게끔 만드는 형태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직접적인 어떤 내용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진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본인이 난 몰랐다. 내가 직접 알았다는 직접적인 증거 있냐? 라고 얘기할 때 그와 같은 증거가 확실히 확인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고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 진실을 사법제도 안에서 밝히는 게 불가능하다는 선언을 하는 것들이랑 똑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 돈봉투 사건이 보도된 직후에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의 기획수사다. 지금도 그 얘기는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며칠 만에 들어가고 결국은 이재명이가 고개를 숙였는데 이게 이 사건의 발단이 이정근이 휴대폰 녹취록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자동 녹취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쓰신 것 같고요. 3만 개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다 분석 못했다고 하는 이게 뭐가 또 튀어나올지 몰라요 사실은 본인은 원래 분실했었다고 했는데 검찰에서 작년 10월에 휴대폰 분실됐다고 했던 것을 찾았다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분석이 계속 있었고 재판 1심 판결 선고 날 때까지 이정근 씨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4년 6개월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현타가 왔겠죠. 이거 뭐야? 나 누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네? 나 혼자 바보 된 거야? 이렇게 되니까 진술 협조를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김만배 씨도 이와 같은 현실적 타격을 받아야 본인 입을 열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정근이 처음에는 버티다가 어쨌든 입을 열기 시작해서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사실은 지난번에 1심 4년 6개월의 실형이 떨어질 때 검찰 구형이 3년이었잖아요. 네. 3년 구형했죠. 그때도 이정근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어서 검찰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형을 3년으로 한 건가?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약간 고려했을 수도 있긴 한데 죄질 자체가 그렇게 법정형을 고려했을 때도 그렇고 전체의 내용 자체를 봤을 때도 그렇고 이것을 그렇게 선거형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 구형 자체의 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작은 감이 있죠. 작은 감이 있긴 한데 법원이 더 올려서 선거형을 쳐서 내렸으니까요. 4년 6개월 바꾸면 아마 굉장히 충격을 크게 받았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까? 1심에서 어쨌든 4년 6개월이 나왔는데 1심 선거 판결을 보고 현타가 와서 진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거의 가두리 양식장처럼 범죄자들을 잡아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2심에서 선처가 됩니까? 그 점에 대한 건 진심어린 반성과 후회가 있다라는 한 줄의 글귀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3년 구형을 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3년형을 선거하면 핵심은 집행유예 선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유예 선거 가능성에 대해서 검찰은 염두에 뒀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 자체에 대한 협조가 사실은 그 전에 일부 있었을 수도 있죠. 선거가 이루어지고 나서 공개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더 물꼬를 텄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검찰 내부에서는 집행유예 선거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로 구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이가 몰랐을 리가 없다. 어떻게 모릅니까? 박사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국회의원들 10명이나 20명에 대한 수사가 그다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돈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또 돈을 준 액수, 돈을 준 사람, 돈을 준 장소 이런 게 다 특정이 돼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 문제가 복잡하게 되는 게 녹취록도 내용도 있고요. 먼저 피의자 조사로 소환 조사를 하고 해당되는 내용에서 녹취록 내용 확인한 다음에 이정근 씨 대질 조사가 남아있습니다. 이건 장난 아닌 거죠. 이제부터는 가면 오빠 내가 돈 줬잖아.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게 실제로 피의자 조사 나갔을 때 대질 조사 했을 때요.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 이것보다 여자 대 남자 이 구조가 사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심리전 자체를 했을 때 남자분들의 진술 자체가 정교성이 여자분들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요? 그리고 기억력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을 이렇게 3만 건을 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다 모든 걸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있을 때 선출직 나가고 할 때 지금 서초에 계속 출마하셨던 분이 세 번이나 떨어졌죠. 떨어지는데도 계속 공천될 때는 공천될 만큼 뒤에서 누군가 계속 후원을 해줬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 가지의 본인 스스로의 어떤 생각들 이정근이라는 여성이 간단한 여성이 아니다. 계획이 굉장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형태에서 보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계속 후원자 역할처럼 해주시고 또 보면 CJ 대한통운 개랄서에 있는 한국복합물류 상임 이사, 상임 고문직에 취임할 수 있게끔 해줘서 연봉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취업 부정 청탁해서 그것도 지금 문제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 내용들을 고려해보면 이분이 사실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 때 그 판도라에 해당되는 분에 해당한 상자 판도라도 여성 아닙니까?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이정근 녹취록이 열리면서 이 통화 녹취록과 이정근 게이트 이정근 리스트가 오픈됐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검수한 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당할 만한 상태에 온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아니라 이정근이 봉합하려고? 네. 이게 보면 지금 한두 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3만 건의 녹취록 중에 얼마나 음미할 만한 내용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정근이가 영쾌 살아남았네 아직까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대단한 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러네요. 알았어요. 그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한 현역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체포동의안이 이제 발부될 거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한 명 한 명씩 할까요? 20명 한꺼번에 할까요? 20명 한 번에 한다는 것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해도 2명 정도 하겠죠. 국회도 좀 예우해줘야죠. 아무리 검찰청이 반부패 수사 일부라도 동시에 20명씩 청구하면 국회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수라장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해당되는 사안 관련해서 매번 올라가서 20명씩 올라가서 국회의원,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이거 억울합니다. 부결시켜주십시오. 이것도 한두 번이지.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하여튼 앞으로의 그 의사 일정이 험난할 것 같고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이걸 반복해야 될 것 같은데 국회 일은 언제 할지 걱정입니다. 그럼 그렇고 송영길이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이정근이의 개인 일탈 행위고 하면서 지금 파리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작년 12월에 나가셨더라고요. 파리에 있는 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방문연수 교수로 나가셨고 7월에 귀국할 예정이다. 일정의 변동은 아직 없고 이렇게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22일에 기자회견만 하고 그때까지 일정 다 소화하겠다. 그런데 2022년 12월이면 사실은 나간 시점이 좀 되게 공거롭다는 생각도 들고요.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가셨나 이런 그냥 마음의 어떤 근거 없는 그런 궁금증도 생기고요. 7월에 귀국하기로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외에 나가서 계실 때 그러면 참 초유의 사태가 좀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전직 당대표,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게 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파리에서 어딘가로 도망갈 수도 있나요? 그건 선택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여권이 유효하니까? 유효하니까 자기 결정권 행사의 문제일 텐데 그렇게까지 되면 민주당은 초토화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건 뭐 송영일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베트남으로 다시 갈지 모르지. 전직 현직 대표가 연속으로 그렇게 둘이 사법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으면 그럼 당대표로 선출한 공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댓글 중에는 은행의 대기표처럼 국회의원들 20명도 대기표 뽑아가지고 참혹한 결과가 추려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이 녹취록에는 지금 홍 쪽에서 홍영표 쪽에서 지금 뿌리고 있는데 우리도 뿌려야지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검찰은 수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보도가 됐던 현재까지는 그렇겠죠.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으로는 수사할 수 없다겠죠.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확고한 심증은 있다 생각합니다. 첫째 이 진술 나와있던 내용 자체가 전혀 이와 같은 내용을 진술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시점에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그런 정황 진술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홍영표 의원이 당시에 당대표 선출에 있어서 박빙의 선고로 패배했습니다. 0.59% 바로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만약에 이런 문제로 자유로웠다면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었고 절차 중간에서도 전혀 이루어갔던 문제가 되지 않았죠. 굉장히 고요하게 정리됐고 박빙의 승리로서 그냥 조용히 묻혔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그 내부 구조상으로 돈, 봉투, 살포는 양쪽다. 또는 3자가 다 모두 했다라고 추측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에 부합할 거다 생각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수사 과정이 진행이 될 것이고 진술이 나올 때 이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들 전체가 다 검토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제 생각에 이 문제와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목 잡기 형태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 아닙니까? 서로 더러운 거 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부서에 들어가면 다 같이 가서 유흥 가서 부적절하게 다 옷 벗고서는 불법적으로 유부남들끼리도 다 옷 벗고서는 유흥 행위하고 나서 비밀로 묻어놓고서는 서로 간에 완전히 연대를 묶은 것처럼 불법적인 걸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는 적법한 데에서 갔을 때도 네가 의리를 저버릴 수 없게끔 완전히 약점을 서로 쥔다. 이렇게 해서 다 모든 걸 오픈해서 하자라는 것처럼 지금 서로 불법을 교환한 거 아닙니까? 이 상태가 됐으면 이정근 씨 같은 분이 송영길 대표한테만 있겠습니까? 저는 또 한 분이나 두 분 이상이 더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 카드를 들고 있을 것이고 그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못하면 터칠 수 있는 준비가 된 분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런 단서가 슬쩍 확보만 된다면 사건 전체는 민주당 전체를 향하게 될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좀 더 심각해지는 것이요. 전당대회에서 송영길이는 사실은 대께문도 아니고 또 친이재명 쪽도 아니지만 굳이 따지면 이재명 쪽에서 지원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보도에는 강래구 이정근을 통한 9400만 원 외에 송영길이가 직접 이미 다 뿌렸다더라라고 하는 녹취록도 있잖아요. 별도의 돈이 또 있었다. 별도의 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송영길이가 직접 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쪽에서 이걸 송영길이를 지원했고 그래서 송영길이가 대표가 된 후에 아주 일방적으로 이재명이 편을 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자기 배지를 이재명이한테 물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이것들이 그냥 했을 리가 없다. 국회의원이 얼마짜리인데 3만 5천 원이긴 해요 배지값이. 얼마짜리인데 이걸 그냥 줘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 많았어요. 그냥 보기에도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가면 송영길 리스크가 다시 이재명 리스크로 전의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해당 사안 관련돼서는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당대표 선출되신 이후에 그 후에 여러 가지 일처리들 공천한다든지 후속 절차 과정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사실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 전혀 어떤 물새를 들 틈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당내 반발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뒤로 하고 처리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그 문제와 관련돼서 결국은 송영길 전 대표의 문제 이것 자체는 결국 이재명 대표하고의 문제로 연결될 것이고 보통 보면 전직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 자체에서도 같은 당내에서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적법한 것도 전달되지만 적법하지 못한 것도 인수인계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합의들이 칠무선 또 탑에서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박사님 지적하신 문제와 같은 부분들도 충분히 쟁점으로 발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은 일단 송영길 전대와 관련된 수사를 일단 마무리는 해놓고 돈 받았다고 추정되는 자들에 대한 수사까지 마무리해놓고 그다음에 송영길이가 이것과 별도로 또 어딘선가 돈을 만들어서 풀었다고 하는 녹취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송영길이를 붙잡아다가 직접 물어보고 그다음에 홍영표 쪽은 안 풀었냐? 우원식 쪽은 안 풀었냐는 또 그 이후에 또는 동시적으로 하되 좀 따르게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될 게 그런데 너 송영길, 이재명하고는 혹시 돈이 안 섞였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가 예전하고 달라진 게 예전 같으면 경찰, 검찰 관련돼서 고발 사건들 이게 전부 다 검찰청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불송치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청으로 보내지 않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신청권 자체가 박탈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고발 사건에 올라와 있었던 사안들 중에 상당수가 이와 같은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볼 수 있는 내용하고 현재 경찰서 캐비넷에 들어와 있는 고발 사건들하고 대조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수사의 공조가 이루어졌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 일부 고발로 들어와서 경찰서에서 수사가 되고 있거나 또는 캐비넷에 잠자고 있는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장동 사건에서 대장동이라는 큰 저수지를 이것도 이자들이 관리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가 크면 급하게 물 필요할 때는 조금 이렇게 뺏어 주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대장동 저수지에 가둬놓은 돈 중에 일부가 송영길 전대에 흘러갔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돈을 왜 모아놓고 물을 왜 가둬놓겠습니까? 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비자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불법적인 인허가 할 때 사안 관련해서 돈 전달하고 부동산 개발하는 업자 또 그 외에 돈을 참여시킨 사람 여기에 인허가권자 중간 브로커 돈 가져가는 구조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 사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 전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에서 비슷한 패턴을 다 갖고 있었고 그 점에 있어서는 큰 구조적인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여있던 돈 당연히 여러 경로로 사용됐을 수 있었고 갑자기 송영길 전 대표가 어디서 돈을 갑자기 조달할 방법이 없었다면 그 돈이 일부 사용됐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송영길 사건 또 돈 봉투 사건은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너무 요란하게 시작을 해버렸어. 너무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당 하나가 사실 날아갈 수도 있는 규모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건 정도가 되면 정당의 어떤 정치적 도덕성, 적법성, 정통성 이런 거 다 지금 붕괴되는 거 아닙니까? 전 대표가 선출돼서 행사했던 모든 대표권 자체가 부정선거로 이루어졌다. 정권이 날아가야 되는 문제인 것처럼 당 자체의 전체적인 의사결정 자체가 날아가야 될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심각한 사안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와장창 터졌는데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사건 진행되는 거 봐가면서 다시 계속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이례적으로 이재명 부분은 다룰 시간이 없네요. 그냥 원 오브 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재명 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 내부에서 이게 도덕적 흠결이 안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그래서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남은 시간,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전세 사기 사건이요. 이거는 좀 법률적으로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을 드리는 문제가 전세보증금 관련돼서 보증금을 내고 나서 경매를 하면 이게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 사람에 해당되면 돈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하나도 못 받고 그런 경우가 생기나 이게 지금 보니까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소액 임차인 제도가 계속 바뀌면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 보증금 금액, 임대차 계약상의 금액 자체가 계속 변경을 하고 늘어나죠. 늘어나요? 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8천만 원 이렇게 했던 것이 최근에 개정되어 있는 법상으로는 1억 6,500만 원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그것까지 소액으로 간주해서 변제한다고? 네. 소액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으로 해줄 수 있다고 되는데 그 금액이 전부 다 준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 금액 중에 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6,500만 원까지 준다. 이런 식으로 금액이 또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두 가지 기준입니다. 소액 임차인에 해당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 이하니까 됩니다. 해당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될 때 얼마를 받습니까? 그 기준이 시행령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얼마 금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6,5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습니다. 최대 6,500만 원까지. 네.까지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 서울 기준이고요. 서울, 그다음에 서울 외에 수도권의 인구 밀집 지역이 또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수도권 밀집 지역 외에 또 수도권 지역이 기준이 다르고 그 외 지역. 아이고. 복잡하죠. 법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크게 당하신 부분들이 사기당할 때 또 크게 당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해당 사안 관련해서 등기가 되어 있는 저당권이 있었던 거죠. 저당권이 있을 때는 청취자분들도 꼭 기억하시더라도 전세를 들어가신다고 할 때 저당권이 있으면 소액 임대차와 관련된 기준은 그 저당권 설정 이래 해당되는 소액 임차 기준에 따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2023년도에 전세 계약을 하는데 2023년도에 서울에서 하니까 1억 6,500만 원까지 소액 임차인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세권이 1순위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게 2010년도에 설정된 게 있어요. 10년 전에. 그럼 2010년대 소액 임차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럼 얼마 안 되겠네. 얼마 안 되는 거죠. 나는 소액 임차인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법이 좀 친절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 뭐라고 설명하느냐. 당시에 2010년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채권자는 당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믿고 소액 임차인 계산해서 들어갔을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보니까 당연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데 해석론은 법을 아는 사람들이나 또는 그걸 매번 보는 분들은 금방 알지만 그럼 최소한 그걸 설명이라도 해줘야지. 그렇죠. 법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은 것은 입법상의 공백이거나 볼륨이거나 문제점이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국가가 좀 책임을 져줄 필요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좀 더 친절했으면 되죠. 지금 박사님도 모르셨지 않습니까? 몰라요. 저도 이 규정 관련해서 오늘 저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형사 전문 변호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한 부분을 알지만 어떤 부분은 저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정확하게 소액 임차 관련된 거 임차 전문 변호사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중요한 거. 전세권을 설정하고 들어가고 할 때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날짜가 언젠지 그걸 확인하셔서 그걸 기준으로 돈이 남을지 안 남을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때 기준으로 내가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지. 이걸 제가 확인해 보니까 중개사분들도 잘 모른답니다. 아하, 그래요? 네. 그러면 중개사분들도 책임져야죠. 그런데 1차 근저당권, 2차 근저당권 이런 거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죠. 네, 그거는 임차인이 그건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등기부떼서 확인해서 다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해줬으면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되죠. 공제조합에 다 가입이 돼 있고 공인중개사분들 중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셔서 현행 지금 들어가는 게 얼마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얼마까지 보호되세요. 계약하세요. 나중에 안 되는 거죠. 책임져야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런 걸 잘 모르거나 또는 정말 사기꾼이니까 교묘하게 사기를 쳐서 이렇게 속여서 어쨌든 지금 수백, 수천 세대가 피해자가 생겼어요. 엄청난 피해를 입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백방으로 구제를 받으려고 뛰어다녔으나 벽에 가로막혔고 그리고 정말 매일매일 살기도 힘들고 이런 경우에는 대개 그 전세보증금이 전재산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수년간 모아서 3천만 원 전세를 통하 2, 3년 고생해서 5천만 원 전세로 올리고 또 그 사이에 전세가 계속 올랐잖아요. 계속 올랐죠. 같은 집 살면서 전세 천만 원 올려줄 수밖에 없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재산인데 이걸 다 날리게 생겼다. 그러니까 정말 절망 속에서 발부둥 치다가 극단적 상태다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전세보증금은 보통 많은 분들 중에 젊은 분들 중에는 월세 안 내고 그동안 만큼 모아갖고 적금 들은 것처럼 나중에 목돈 탄다 생각으로 돈을 계속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돼서 돈이 일단 쪼개지고 망가지게 되면 그 전재산 중에 적금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계산이 다 무너지는 거고 금액 중에 일부를 소액 보증금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그 돈 갖고 어디로 전세를 이동할 수 있으며 그 돈 중에서 또 상당 금액 관련해서는 요새 소득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로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돈 자체가 없어지거나 또는 돈 자체가 일부밖에 남지 않거나 이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이렇게 되는 상태에 몰리게 되니까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몰려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저당이라고 하는 건 대개 금융권에서 잡는 거죠? 금융권도 있고 개인들도 잡는데요. 대부분 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권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기꾼들이 그 집을 금융권에 근저당해서 대출을 받고 그리고는 피해자들한테는 그걸 속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먹고 튀어서 결국은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 찾으려니까 주인은 없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경매에 내놔서라도 얼마라도 건져야 된다. 이렇게 돼서 경매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빌라 자체가 지금 현재 매물을 잘 안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실거주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고요. 이렇게 사서 좀 쟁여놨다가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거나 하면 그때가... 이게 주로 빌라, 연립주택 같은 이런 데 지금 사기 피해자들이 많은 거죠? 빌라라는 게 원래 법적 개념은 아니고요. 아파트 빼고 모든 주택,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뺀 모든 도시주거 형태를 빌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대부분의 서민들, 주로 대부분 젊은 층들이 거주하게 되고 또 신혼주택 이런 것들로 처음에 사용하게 되는 것들이 많고 또 이렇게 돈을 모아서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월세보다는 전세 비용 부담을 좀 끌어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 빌려줬는데 지금 우리가 경매라도 해서 원금은 해소 못해도 몇 퍼센트라도 해소해야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면 그 집은 법적으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고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안 쫓겨나려고 버티면 대집행당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 종류의 사례가 있다 그러던데 하나는 아예 내가 샀게 그러면 돈이 좀 있으신 거죠? 네. 이런 경우에도 중간에 이 꿈들이 들어와서 협박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 꿈들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꿈들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갭투자 기억하십니까? 네. 갭투자. 경매 학원들이 전국에 정말 많았습니다. 경매 학원에서 뭘 가르쳤겠습니까? 경매 낙찰에서 돈 버는 법을 가르쳤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빌라 열린 거 할 때 경매 학원에서 강의를 뭘 할까요? 이거 공정하게 그 안에 계신 분들 불쌍하니까 충분히 유찰 너무 안 되게끔 낙찰 받아라 이렇게 가르칠까요? 이 기회에 왕천이 완전히 유찰 다 시켜서 바닥까지 끌어내린 다음에 헐값을 사들여서 보통 이렇게 작전 들어오잖아요. 작전 들어오면 예컨대 1억짜리 집인데 이런 식으로 한 5번 유찰되면 얼마까지 떨어집니까? 유찰되면 떨어지는 퍼센트율이 있으면 20%씩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찰되다가 어떤 분야 하면 최저 입찰 가격이 정해지면 그 밑으로는 더 못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경매 자체가 그냥 다 붕괴될 수도 있는 형태가 될 수가 있어서 유찰 자체가 2번, 3번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주택 같은 경우에 3번 이상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보통 상가 건물 같은 경우들이 주로 많이 추락을 하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2번 정도 유찰하거나 하면 최고가 입찰한 금액으로 낙찰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20% 떨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20%가 떨어지면 합치면 한 35%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최저로 이걸 다 낙찰을 받았을 때 채권 금액 자체를 지금 경매 신청한 사람도 못 받아갈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유찰 자체가 아니라 경매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찰 관련돼서 법원도 유찰됐을 때 경매 입찰 금액을 얼마큼으로 떨어뜨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감정평가 금액은 또 높게 설정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일들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사태와 관련해서 두 갈래의 조치가 나왔어요. 하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일단 경매 중단과 연기, 건의를 했고 대통령이 즉각 시행하라고 해서 그게 시행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그러니까 금융권에다가 요청한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갈래는 보증금 변제의 우선순위를 지금까지는 국세, 지방세 다음에 보증금 이랬던 것 같은데 1차 법을 예정해서 국세보다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는데 지방세보다는 아래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국세, 지방세보다도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이렇게 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법 개정안이 제출이 됐어요. 이 두 갈래의 조치가 오늘 취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되게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법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통과가 돼서 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소액임차권 보호 관련돼서도 법조항 자체가 설명이 너무 불친절하고 급하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개정이 되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공백이 생겨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갑자기 생겨서 수천 명의 젊은 세대가 극한의 상황에 몰려들어가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법을 만드는 단계에서 급한 시행을 하더라도 법 자체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작업은 후속적으로 짓달아서 계속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신속한 조치, 경매 중단 연기 조치는 잘했고 그건 아주 필요한 조치가 우선 조치를 해놓고 법적으로는 전반적으로 한번 임대차보호법까지 포함해서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 기본 법률이 되는 민법이나 형법이나 이런 법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면적으로 법을 다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논이 사실은 20년 가까이 계속 있습니다. 법 자체로 특별법으로 들어가 있던 것들도 다 수용을 시켜서 법 제도 전반을 좀 다 안정을 시키고 구조적으로 혼선이 없게끔 설명에 대한 기능도 높이고 법률 용어 자체도 많이 순화를 시켜서 일반 시민들이 법정을 읽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곤란을 겪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논의가 계속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는 정리가 안 되고 있고 개정과 관련해서 표가 안 되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계속 학계에서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해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이성훈 변호사님 마지막 한 말씀 들을까요? 오늘 정말 마음이 아픈 소식을 들었고 미초울구에 계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분노하시고 국가정부 정책을 요구하고 법과 관련된 호소를 하는 내용을 보면서 법률가들이 지금 송영길 대표께서도 법률가 아닙니까? 법률가가 지은 죄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 관련해서 선배 법조인들과 동료 법조인들 그리고 입법부에 있는 여러 법조 선배 후배분들을 도와서 또 격려해서 국가입법과 사법제도 집행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